산이 내린 밥사 곤드레 밥집 맛있겠다 범딩이 끝났다 이거 이게 꼬다리? 네 꼬다리 그 분인데 역사를 하니까 정은가 아닌데? 정은가의 꼬다리 꼬다리 손질도 없습니다 일단 집게 집는게 예사롭지 않죠? 손이 떨려 양극소리도 나오겠구나 다 틀리죠 아 아무것도 안좋은거 아 아 흐흐흐흐흐 알 아 괜찮네 지민이 아 그럼 덜 떨어진 언어냐 이 얘기는 하기 어려운 게 그 언어들이 다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면은 다윤시로 지고 바뀌잖아요. 그러면은 언어고사 능력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? 그런 건 아니세요?